안녕하십니까 뮤지컬 배우 겸 카메라타 예술단 단장 양정열입니다. 저희 예술단에 양정열의 뮤지컬 비하인드 스토리 쇼 프로그램을 뮤지컬로 만나는 인문학 콘서트 희망이라는 주제로 경기문화재단 지원사업으로 펼치게 되었습니다. 5월 28일 고향시립덕위도서관과 6월 18일 고향시립주엽어린이도서관에서 진행됩니다.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뮤지컬 매노블라만차와 레미제라블을 강연과 함께 하이라이트 공연으로 진행하게 됩니다. 더욱 자세한 내용은 페이스북 페이지 양정열의 비하인드 뮤지컬 스토리 쇼의 좋아요 눌러주시면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소식을 접하는 모든 분들께서 깊은 관심 가져주시고 직접 찾아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